러블리즈 짜잔하우 워만스 러블리즈 러블리너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? 러블리너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오랫동안 응원해주고 기다려준 러블리너스를 위해서 저희가 타이페이로 갑니다 2024 러블리즈 콘서트 겨울나라의 러블리즈 4 인 타이페이가 12월 1일 일요일 NTU 스포츠센터 1층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러블리너스를 만날 생각에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께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12월 1일 꼭 만나기로 약속해요 만나는 그날이 빨리 다가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워아이니만